오늘은 휘니스파크에 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시즌권자인데 이 시즌권을 구입을 하면 좋은 점이 스노우빌리지 랑 블루캐니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가족들과 함께 즐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빌리지 매표소는 이렇게 안쪽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시즌권을 보여주면 입장이 가능해요 올라가봐 못 올라가? 헬멧도 써야되나요? 헬멧도 써야되나요? 애들은 써야되요? 중학생도 쓰나요? 중학생은 안써도되요? 서빙님만 쓰면 되겠다 Saia 자 튜브 들어 하나씩 약간 세 보인다 뭘 세 보여 하나도 안세지 티익스프레스 탓 남잔데 간다 잘한다 멋져봐 어땠어? 어땠어? 재밌어? 안 무서웠어? 응 더 높은 거 더 높은 거 원해? 와 이거 눈을 눌러볼게요 눈을 눌러볼게요 눈을 눌러볼게요 엄마 다리 아파 진짜 엄청 재밌다 이거야? 이거 또 사자 티하우스 라운지로 밥 먹으러 왔습니다 가보자 다리 먼저 잡아 잘 돼 있네 엄청 넓구나 오우 돈까스 엄청 크네 거의 손바닥 두 개만 하네 진짜 왕 돈까스긴 하네 음 군불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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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카드 한 땀씩 올려주시겠어요 아 아빠 아빠 찌는 것만 있으면 열공자야 응 오 좋은데? 응 한번 길게 가볼게 눈에 해볼게 어 오 오 어 어 오 어 오 어 오 오 아 아 어 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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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! 역시 휘팍의 마지막은 와플이지 딸기 두 개, 초콜릿 하나요 맛없대, 괜찮아? 딸기 맛있어? 맛있다